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괜히 쓴준마가 아니네요. 이순아빠. 저는 문화세트 오늘 처음인데 토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밌다. 어떻게 다니세요 문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애랑 먹이고. 정보 공유하면서. 좋구나.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쓴준마가 엄마들을 걸고 가는 곳은. 줌범아 이게 뭐예요 우와. 근데 여기 애들 진짜 좋아하긴 하겠다. 게다가 키즈카페로 간다고요? 우와 줌범아 이거 봐봐. 이야 대단하다. 여기 불 나온다. 줌범뜩. 줌범이가 좋아하는 물풀공. 야 너 왜 들어가 잠깐만. 원래 위에 있지 않나? 너 왜 이렇게 들어가. 야. 줌범아. 왜요? 원래 위에 있지 않아요 보통? 저렇게 저렇게. 동실동실. 아빠도 사진 찍고 싶은데 저렇게. 귀엽게 찍고 싶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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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줌범이 너무 귀여워요. 잠깐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야 이 킬로 차이가 저렇게 나나? 그런가 보다. 줌범아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아빠랑. 같이 같이. 나도 이거 찍고 싶었어. 줌범아. 줌범아 이거 봐봐.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이야. 이야 줌범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유 줌범이는 이제 마음에 든가 보다 이거. 이거 봐라. 아이고 쪼끄매. 이거 봐라.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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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짠. 귀여워. 손가락 너무 귀여워. 넌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노는구나. 아까는 세상을 이렇게 울더니 잘 노는 거 봐. 친구 뭐 하나 볼까요? 친구. 이야. 귀여워. 아인아. 야 근데 너무 귀엽다. 둘 다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아. 응? 너 왜 이렇게 순해? 이게 딸내미와 아들내미 쌍둥이를 키우는 느낌일까? 와 이렇게 한숨 잘까 봐요 그냥. 아니 솔솔 오죠. 여기 너무 편한데 그죠? 이야 이승씨 둘째 나야겠는데요? 그랬어? 다들 기대하고 삼촌한테 기대해서 있어요. 어머니 뭐하세요 빨리 누우세요 지금. 지금이 지금 누워야 돼. 애들 너무 귀여워. 아유 이거 잘 노는 거 같아. 아유 이거 잘 노는 거 같아. 응. 아 준밥이 너무 편안한데? 맞아요. 잠깐만. 똥 뱃살 딴 데 가보자. 너 근데 잘 노는 거. 울 줄 알았는데 우리 애기. 우리 애 딴 데 또 가볼까요? 아이구야.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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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힘들지 않아. 아빠는 힘들지 않아. 가자. 가자. 아이구.